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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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수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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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다 오늘 보는 라디오 예상을 했겠지만요 네 맞아요 헤드셋 그거 손짓 하면서 열심히 몰라쳤고요 오늘은 3분 아래 확대까지 들어갔다는 점 그리고 정렬의 빨간 바지 확인하셨죠 오늘 정말 놀림 많이 당했습니다 아침에 조기축구하고 왔냐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놀리던 하고요 자 오늘 오프닝은요 청취자 짝짝이 1593님에게 꽂힌 한마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어떤 사연이냐면요 저희 부장님은 일 지시할 때마다 정말 애매하고 복잡하게 말하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뭔 말인지 알지? 이런 거 다 센스잖아 이러세요 그렇게 제대로 지시 안 해놓고 실수하면 다 우리 탓이라 그러고 부장님 제발 뭔 말인지 센스 있게 말해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와 샘디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서 이런 경우 많거든요 위에 있는 그런 선배라기보다 알바 점장님 매니저님 이렇게 직급이 다 있잖아요 일을 대충 알려주고 나중에 실수하면은 어 제가 다 알려줬는데 인수인계 했는데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굉장히 많은데 아 이럴 때는 어떻게 뭐 제가 직급이 낮은데 아득바득 우기고 따질 수도 없고 그냥 당하기만 해야 되잖아요 참 난감한 것 같아요 2011님께서 부장님은 자기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히 아시는 건지 궁금해요 부장님도 몰라 알 수가 없어 본인은 자기가 이렇게 전달한 걸 모를 거예요 본인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전달을 이상하게 하고 잘 전달했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4223님께서 우리 부장님도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를 말을 계속 하십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굉장히 바쁘면은 이거 알지?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알았지 알았지 그렇게 해 하고 이렇게 막 가버리는 경우도 있으시니까 근데 그럴 때는요 너무 많이 혼낸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은 소가리 하지 말고 다시 한번 가서 눈 딱 똑바로 뜨고 말씀하세요 부장님 죄송합니다 이해를 정확히 못해서요 어떻게 하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뭐 그렇게 혼나나 실수해서 혼나나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래도 일처리라도 제대로 하고 혼나는 게 낫지 안 그러면 했던 일 또 해야 되잖아요 실수했다고 하면 저희 박수채의 오프닝은요 항상 우리가 일상에서 누군가에게 드렸던 어떤 의미 있는 한마디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된 우리 짝짝이분 1594님께도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나에게 꽂힌 한마디가 생각난 분들이나 샘디랑 같이 수다 떨고 싶으신 분들은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3,4부에서는요 남도영 성우님과 함께하는 코너 쇼핑 지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따 1시에 모셔볼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성우님께서 샘디에게 저번주에 아 다음주 기대해줘 좋습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샘디는 오늘 물건을 두 개 가져왔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박삼위에 수다 같이 지옥 서준맘의 3분 고민 해결 몰라 할 수가 없어 너깃이나 한번 돌려볼까요? 따린따릉 아똥 아똥 어머 미순이한테 톡톡이 왔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 전에 직속 후배가 들어왔는데 내 신입대 생각도 나고 그래서 엄청 잘해주고 편하게 대해줬더니 점점 선을 넘더라 반존대를 하질 않나 업무 시간에 사적인 일을 보지 않나 제일 대박은 얼마 전 지가 지가 그래놓고 나한테 문자로 선배 저 20분쯤 늦을 것 같아요 부장님한테 혼나지 않게 제가 온 것처럼 제 자리에 선배 옷이라도 좀 걸쳐놔주고 컴퓨터도 켜주세요 아시겠죠? 라고 하는데 너무 어이없더라고 얘 어떡하지? 어머! 어머 얘 봐라 얘 봐라 너무 개념이 없는 거 아니니? 아니 너무 화가 나서 전화해봐야겠어요 따린따릉 음음 얘 미순 아니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바로 치고 너무 계시고 나 버리고 해고 나 다 들쳐 나 던져버리고 지금 전화한 거야 아니 전부터 후배들 대하는 게 선배 대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더니 이런 거였구나 아니 근데 이런 거는 있지 그 친구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얘기를 해주는 게 맞아 만약에 너가 참고 참고 하지? 그러면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다음 회사에서도 다다음 회사에서도 계속 그러고 살 거야 아니 평생 이렇게 살게 내둘거니? 정확히 얘기해 화를 내라는 게 아니라 어 이거 기분이 너무 나쁘다 그리고 나도 할 일이 있는데 왜 너 지각한 거를 내가 이렇게 수습해야 되냐 나도 지각하고 싶을 때 많다 아니면 나 지각할 때 너도 그럼 꾸준히 해줄 수 있냐 커피라도 사주든가 막 이런 얘기를 하란 말이야 좋게 알았죠? 그리고 반존대는 정말 그건 아니지 그럼 너는 반말로 얘기해버려 너 그거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알았죠? 이런 건 참지 말고 너가 희생하면 안 되는 거야 알았죠? 무조건 얘기를 해야 돼 너무 화가 나가지고 어머머머머 너게 다 됐어요 나 저거 먹으면서 화 풀어버릴 거야 아무튼 또 연락할게 끊어 네 듣고 오신 노래는요 티아라의 왜이러니 였습니다 진짜 왜이러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니 오늘 사연은요 익명 요청하신 미수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아니 어머 너무 저는 사연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뭐 어리다 어리다 해도 반존대까지 제가 사연은 들어봤어도 본인이 지각하는데 자기 옷을 놔달라 뭐 해달라 지각하지 않은 척하게 해달라 이러는 거는 너무 선이 넘지 않았나요 우리 채연심님께서 올써 고민 팍팍 해결됐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요 그냥 뭐 똑같이 해줘라 뭐 화를 내라 이런 것보다도 정확히 말을 해줘야 됩니다 너무 선이 넘었으니까 그리고 다른 회사에 가서도 똑같이 이렇게 할 분인 것 같아서 그거는 진짜 말을 해줘야 돼요 연을 끈더라도 이런 분이랑은 불편해서 연 끊어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게 편할 수도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한 번 바라면 끝없이 바라게 되는 게 사람 마음이거든요 0011님께서 직속 후배랑의 관계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친하게 지낼 땐 좋지만 일할 땐 제가 선배인데 보통 마음이 불편하면은 일하는 게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렇게 직속 후배 심부름을 하고 이런 게 마음이 더 불편할 것 같거든요 일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신경 안 쓰고 네 일은 네가 하고 내일은 내가 할게 라는 사위로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연지님께서 개념을 집에 놓고 오셨네요 헐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개념을 놓고 와도 많이 놓고 왔습니다 자 우리 짝짝이 분들도 언제든 편하게 친한 언니 동생 친구한테 털어놓듯이 요즘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고민들을 보내주시면요 서준맘이 따릉따릉 해결을 해드리고요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 당연히 임명도 보장이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혹은 무료인 코렐라로 보내주시거나 SBS 러브 FM 박샘이의 수다가 체질 홈페이지로 들어오셔서 사연 주시면 됩니다 소개된 분께는요 사연과 더불어 선물도 따릉따릉 보내드려요 오늘 샘디가 딱 앞부분에 춤을 신나게 춰보면 알아요 오늘 날씨가 추운지 따뜻한지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덥거든요 정확히 날씨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기상철에 연결해보겠습니다 백희영 리포터님 네 안녕하세요 샘디 오늘 목소리가 굉장히 밝아요 오늘 춤추기 좋은 날씨입니다 보셨나요? 네 봤죠 장비하네요 기상 봐요 진짜요? 네 날씨 알려주세요 네 겨울답지 않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는 서울 0.8도로 어제보다는 바람결이 좀 차가웠는데요 그래도 기온은 다시 쑥쑥 오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이 서울 11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높겠고요 광주대구 부산 모두 13도가 되겠습니다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라 해도 1교차엔 대비해서 옷차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 절기상으로는 대설이지만 추위 없이 맑은 하늘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좋음이나 보통 수준으로 야외활동하기에도 좋겠습니다 내일은 서울도 한낮 기온이 16도까지 오르겠고요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예년 이맘때보다 온화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도 날씨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짝짝이분들께서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최영숙님께서 샘디 전 편의점 운영하며 듣는데 졸립다가도 이 시간만 되면 정신이 맑아져요 점포에 크게 켜두고 오시는 손님들도 함께 공유하는데 샘디 텐션에 기분이 업되고 행복하고 그냥그냥 좋으네요 감사해요 아 크게 틀어놓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니 가게거든요 그거 말고도 다른 곳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 지점 혹시 어디예요? 대박나시길 바라면서 저희 박수채가요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축하드려요 앞으로 샘디가요 이 졸린 점심시간 꼭 함께 해드릴게요 김아영님께서 엄마 추천으로 오늘 샘디 참 보라 들어왔는데 이렇게 열심히 칠판으로 소통해주시는 DJ는 처음 봐서 놀랐어요 좋네요 아까 제가 칠판으로 어머니 센스쟁이라고 한 거 보셨죠? 네 어머니가 추천하셨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샘디는 이런 칭찬에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춤을 춰야겠는데요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1부를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친절한 약사님이죠 이승희 선생님과 조금 후에 만나볼게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매일 매일 낮 12시 5분 같이 수다 떨어요 박세미의 수다가 체질 똑똑똑 혹시 여기가 샘미네 약국인가요? 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샘미네 약국이 문을 엽니다 오늘도 이승희 학사님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희입니다 미소가 너무 아름다우세요 아니 우리 짝짝이 분들도 너무 미인이라고 다들 난리 난리가 났어요 제가 자주 뵈러 와야죠 아니 우리 약국에서도 손님분들이 너무 아름다우세요 라는 말 솔직히 한 달에 몇 번 들으세요? 하루 한 번 정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루 한 번이면 샘미 생각보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근데 하루 한 번 정도 얘기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좀 힘이 나고 근데 사실 그 뭐 예쁘다고 해 주시는 것보다는 약 설명 잘 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는 그 말이 너무 좋죠 친절하니까 친절함으로도 사람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고 이뻐 보이거든요 아 맞아요 저 오늘도 사연부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아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요즘 치매 걸리는 분들이 많아져서 저도 걱정되는 마음에 뇌 영양제를 먹고 싶은데 이걸 미리 먹기 시작하면 나중에 정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나요? 치매 정말 무섭죠 저한테도 평생 내가 살면서 피하고 싶은 질병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치매거든요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을 잊어버린다는 거 맞아요 다 기억을 잃는다는 게 저는 친할머니를 친할머니를 모시고 저희 집에서 오래 사시면서 치매를 오래 앓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가족이 그런 걸 옆에서 보니까 더 두려운데 우리가 살다가 기억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고 이러면 깜빡깜빡하면 너 이러다 치매 오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 치매 올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죠 평상시에 또 기억력이나 또 인지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인지능력이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력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단순히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걸 넘어서서 상황을 좀 이해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말을 하고 거창하지 않고 우리는 매일매일 이걸 수행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치매에 걸리면 기억을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인지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도 잘 안 되고 또 핸드폰이나 리모컨 조작도 잘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치매에 걸리지 않고 기억력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을 좋게 유지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 뇌에 존재하는 많은 신경세포들이 각자가 그 기능을 잘하고 또 세포끼리 잘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들끼리 신호전달을 잘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뇌세포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30세, 30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뇌세포가 숫자가 줄어든다고요 어쩐지 기억력이 더 안 좋아지고 자꾸 어렸을 때 외웠던 건 기억이 나는데 지금 외우려는 건 기억도 안 나요 어제 먹었던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마 일이 너무 바쁘고 그래서 샘디가 하는 일이 너무 많으면 뇌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 말고 많은 이유들이 우리가 뇌세포가 손상을 입게 하고 또 치매 위험을 높이는데 대표적인 게 술, 담배고요 또 피로나 수면 부족, 스트레스 또 우리가 복용하는 약물 중에서도 치매를 유발하는 걸로 알려진 약물들이 있어요 아니 이게 어이없는 게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수면 부족이 오고 이걸 해소하려고 술이랑 담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뇌에 좋지 않은 행동을 다 이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뭔지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또 현대인들이라면 다 이게 문제인 건 알면서도 이거 어떡해 근데 하나씩 아 이게 인지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또 우리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게 치매와도 연관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유해인자들을 하나씩 좀 걷어내는 게 필요하고 정 걷어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세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는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제라든가 또 술을 좀 드시면 비타민B1 신경비타민을 좀 보충을 한다거나 또 오메가3 같은 영양제를 잘 섭취를 하려는 게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또 그 인지능력과 관련해서 인정을 받은 영양제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포스파티들세린 그리고 참당귀 추출분말 또 참당귀 뿌리 추출물 이 정도가 있는데 이것들은 또 어떤 역할을 하냐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유해물질을 좀 조절해서 뇌세포를 보호해 주고요 또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뇌세포가 좀 계속 없어진다고 했으니까 원료를 공급해 주므로 해서 뇌 기능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뇌세포가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원료를 공급함으로써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뇌세포가 많다고만 해서 기능을 잘할 수 있냐 그건 아니잖아요 이 뇌세포가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뇌세포에 영양을 잘 줘야죠 그런데 뇌세포에 영양을 주는 거는 혈액이에요 피가 잘 돌아야 되니까 일단 피가 뇌까지 잘 돌게 하려면 우리 운동도 중요하고 채소와 과일 섭취 또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좀 챙겨 드시고요 가급적이면 곡류는 정제되지 않은 현미나 통미를 드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뇌 건강을 좀 챙기고 영양제도 좀 드시면 이게 뭐 치매에 아예 안 걸릴 수는 없더라도 왜냐하면 유전적인 가족력도 있으니까 그래도 기억력과 인지능력에는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거고 저는 또 이 뇌영양제라고 하니까 또 이런 게 떠오르는데 치매 치료제로 처방받는 약 중에서 뇌영양제로 불리는 노랑색 캡슐이 있어요 이름은 굉장히 다양한데 다 노랑색 캡슐이거든요 이게 우리가 치매 치료의 핵심이 되는 게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인데요 이 콜린을 보충해지는 약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다른 치매 치료제와 함께 치료 목적으로 처방이 됐는데 이게 부작용도 적고 꼭 다른 치료제랑 다르게 치매가 아니어도 좀 광범위하게 처방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거를 뇌영양제로 좀 소문이 나가지고 또 의사선생님들한테 가서 처방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아서 건강보험 청구 순위에서 항암지 다음으로 2위를 차지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저희 약국에도 이 약을 드시는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저희 약국에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많으시니까 또 그런 것도 있고 저도 이 약을 무슨 약이냐고 여쭤보시면 환자분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한다고 이 약은 우리 뇌에 있는 물질인데 부족하지 않게 좀 채워주면서 뇌기능을 좋게 한다 그래서 쉽게는 뇌영양제라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저도 복약 지도를 하곤 했는데 사실 이 개념이 환자분들 생각하시기에는 헛갈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영양제라는데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는 경도인지장애나 치매와 같은 질환이 없고 또 불편함이 없는 중장년층은요 먹어도 효과가 없고요 또 치매 예방 목적으로는 이게 효능효과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처방받아서 먹어야겠네요 네 맞아요 우리 짝짝이분들도요 평소 약에 대한 궁금한 게 있다면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혹은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오늘 약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친절한 약사님과 함께하는 세미네 약국은요? 내일도 오픈할게요 오늘 입은 이웃 어울리나 내 주방 정도면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싶은 순간들이 있죠 제가 여러분들의 파파라치가 되어드립니다 의상 주방 책상 점심 저녁 아침 등등 우리 짝짝이분들의 모든 것을 점검해드려요 오늘의 파파라치 이 시간은요 샘디가 파파라치가 된 듯이 짝짝이분들의 패션, 책상, 식탁, 메뉴 등등 다양한 모습을 엿보고 이야기하는 코너예요 오늘도 점심 메뉴를 엿볼까 하는데 지금 딱 점심 시간이죠 다들 드시고 있겠네요 드시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 먹은 빈 그릇 아니면 어제 먹은 거, 작년에 먹은 거 이별한 날 먹었던 거 등등 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시로 샘디의 점심 보여드리겠습니다 딱 봤을 때 그냥 샐러드 같죠? 약간 그 크렘이라고 하죠 그 크렘 약간 길게 찢는 거 맛살 이런 것처럼 거기에 막 이것저것 깨도 뿌려져 있고 한데 저거는요 이렇게 뒤져보면요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두부 유부초밥입니다 두부로 만든 유부초밥인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두부를요 그 유부초밥 그 소스 안에 들어있는 거 그거 넣어서 으깨세요 으깬 다음에 유부초밥에 넣고 그 다음에 게맛살에다가 저칼로리 마요네즈 후추 그리고 그 노란색 마요네즈 말고 그거 있잖아요 허니 머스타드 소스를 살짝 뿌려가지고 위에다 올리면 됩니다 살 그렇게 많이 찌진 않아요 왜냐면 안에가 탄수화물이 없고 두부이기 때문에요 예예예예 다이어트할 때 많이 먹었답니다 저거 위에 게맛살 빼도 돼요 자 이렇게 짝지기분들의 점심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이어트할 때 여러가지 음식으로 도전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야지 살 뺄 수 있다고요 왜요? 다이어트는 식단이 90%니까요 짝지기분들도 이렇게 문자번호 샵 1035로 사진 보내주시면 됩니다 사진 전송은 100원 유료고요 고릴라로는요 사진 전송이 안 돼요 그래서 꼭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라에 띄워서 우리 다 같이 볼 거니까요 방송에 소개된 분들께는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짝지기분들의 사진을 기다리는 동안 저희는 와우 이 노래 미쳤죠 클론의 초련 듣고 올게요 다 손풀어 손풀어 자 우리 짝지기분들의 많은 사진 기다렸는데 역시나 줄줄줄줄 왔습니다 자 저희가 듣고 오신 음악은요 클론의 초련이었습니다 샘리는 역시 펜을 손가락에 끼고 아주 현란하게 테크노 댄스를 추고 왔습니다 몸이 풀렸으니까 재미있게 한번 사진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3014님께서 전 점심으로 목장에서 직접 만든 피자를 먹었답니다 웃음 웃음 오! 피자 이거 직접 만든 스케일이 아닌데요 위에 치즈를 오 너무너무 아! 이게 목장에서 직접 만들었으니까 그 치즈가 직접 거기서 약간 따끈따끈하게 생산되는 그런 치즈잖아요 저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치즈공장 이런거 목장 오! 체험으로 아이들이랑 하기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싱싱하고 위에 야채랑 그 다음에 옥수수 토핑도 오! 너무 잘 들어있네요 위에 그 치커리가 아니고 피망도 있고요 파인애플 있고요 그 다음에 겉에 도우도 약간 씬피자처럼 얇은 도우를 썼네요 너무 맛있겠어요 그리고 이런 데 가가지고 열심히 막 체험하고 움직이고 먹는 그 피자가 꿀맛이거든 1996님께 그 다음에 맞죠? 1996님께서 아 죄송해요 5169님께서 오늘 나를 위한 장어덮밥을 먹었어요 요즘 기운이 없어서 힘들었는데 사실 맥주도 한잔하고 싶었는데 점심이라서 그냥 보리차로 마셨어요 맛나겠죠? 오! 논알콜로 마셔도 느낌이 사실 나긴 하거든요 장어덮밥 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겠다 근데 장어덮밥에 약간 일본 카레가 카레 안에 아무것도 없듯이 이 장어덮밥은요 얼마나 자신 있으면 밥에 소스에 그냥 진짜 구운 장어만 딱 올려놨네요 너무 깔끔하게 그리고 약간 갈색빛이 돌면서 너무 잘 구웠다 너무 맛있겠네요 장어덮밥 근데 제가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몰래 몰래 맥주 마시고 가는 회사원들이 꽤 있긴 하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맛있으면 무튼 그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914님께서 저는 제빵사예요 점심값이 너무 부담돼서 오늘도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 때워요 언제쯤 식대 부담없이 점심밥 먹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아니 근데 요새 편의점 도시락 진짜 잘 나오거든요 각 그 G땡 그 다음에 세븐 땡땡 하고 뭐 C땡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도시락 어떤 게 맛있는지 골라 먹는 재미도 있거든요 자 이거는 고기 2배 정식 우리 백종원님께서 만든 그런 도시락인데 금액대도 너무 괜찮고 아는데 내용이 우와 고기가 2배라는 거 보니까 고기 그냥 간장에 한 고기랑 고추장에 한 고기 그 다음에 어묵볶음 그 다음에 볶은 김치 햄 있고요 계란말이 있습니다 뭐야 몇 찬이에요? 6 찬이네요 반찬 개수가 많아요 너무 맛있겠는데요 슬프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예전에 편의점 아르바이트 할 때 이런 도시락 기간 지난 거 밥만 쏙 빼서 먹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밥도 촉촉해 너무 잘 나와서요 슬퍼하지 마세요 알았죠? 끼니를 그리고 때운다고 막 이렇게 표현한 것도 너무 슬픈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알았죠? 배를 채운다 이렇게 0130님께서 만두 쏙 만들어서 배추는 데쳐서 돌돌 말아서 소스에 찍어서 맛있게 먹고 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만두 속을 만들어서요 그냥 그 만두 겉에 밀가루 반죽이 아닌 배추를 데쳐서 돌돌 말았다? 이거 완전 다이어트 음식인데요 샘디 한번 해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디는 배추 말고 양배추 만들어서 그렇게 해먹어도 되겠다 그리고 만두 속 중에 그 닭가슴살 만두가 있거든요 그렇게 만들어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똑같아요 100% 똑같진 않지만 80% 일치하니까요 나중에는 닭가슴살로 속 만드는 것도 추천 한번 드려봅니다 1996님께서 얼마 전에 연말 모임하러 친구네 집 갔다가 브라질에서 오래 살다 온 친구가 만들어준 브라질식 샐러드인데 호불호가 조금 갈리지만 간이 세지 않고 맛있더라고요 샘디는 오이 좋아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어 이거 샐러드예요? 잠시만요 어 이거 아보카도 간 거 아니에요? 색이 그냥 아보카도 색입니다 왜냐면 이게 색깔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우리 1196님께서 만든 건 아니니까 한번 얘기할게요 색감이 좀 중요하네요 색감이 알록달록 안 하니까 사실 맛있어 보이진 않아요 여기에 이제 빨간 그런 다른 것들 들어가고 노란색 이런 것들 있잖아요 파프리카처럼 이런 것 좀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은데 샘디는 아 이거 계속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네 그 현미밥에 닭가슴살에 오이 이렇게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닭가슴살이 뻑뻑하잖아요 오이는 촉촉하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이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짝짝이분들의 문자 봤는데요 우리 소개된 분들 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우리 나머지 짝짝이분들도 점심 먹을 때 꼭 사진 찍어 놓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저희는 광고 듣고 올게요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어 이제 어 사연이 또 많이 왔네요 우리 오이일엘님께서 샘디님 전 초등학교 보안관입니다 오늘 아침에 학생이 메모해놓고 등교했나봐요 기분이 매우 좋아요 이제 학교 시간이네요 안전이 최우선이죠?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우와 근데 잠시만 샘디 샘디요? 니은이 아니라 미음이에요 샘디 약간 과자 이름 같네요 자 우리 아이가 보낸 사진 한번 볼게요 2학년 부안관님께 맨날 그 문 앞에서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2-5 17번 이지홍 아 2학년 5반 17번 이지홍인가 봐 아 귀여워 너무 귀엽다 이렇게 문에 포스트잇으로 붙이고 갔거든요 너무너무 힘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저 친구는 너무 사랑스럽게 크겠다 맞죠? 아 우리 부안관님 힘내시라고 저희도 선물 드릴게요 바로 커피 쿠폰입니다 아 항상 감사하고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이렇게 와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면요 3부 시작하면서 저희는 재밌는 샘미 로또 코너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Jaehee25 대담 Uno 원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rooker DJ SBS Love FM 일 radical 140 kop trader sleut고 최고 톰미 hare 백상예술 대상 노무ť네이킹 always amazing 바 introduce 박見 성 막상롸 배 땡큐 가이즈 아임 세미 팍 아임 DJ 업 스파가 체질 리슨 플리즈 팔로 팔로 미 자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박수채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매일 1시에 열리는 세미 롯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성우님이 뽑는 탁구공에 적힌 번호 세자리가 나의 휴대전화 번호 뒷자리 중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요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3이 뽑혔다 013이 상관없습니다 1322 괜찮습니다 고릴라는요 번호 확인이 힘드니까요 문자로만 참여해주시면 되세요 선착순 5불께는요 버거 세트 우리 박수채가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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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근데 미션이 있죠 바로 내가 제일 최근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사는 동네 이름 적어주시면 됩니다 샘디는 목동 마사지샵 목마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남두영 성우님 자 지역 망원동 망원 네 직전에 미용실 원장님과 통화해가지고 뭘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돼 원장님 망원동 아 망원동 미용실 원장님 미용실 원장님으로 하겠습니다 망미 네 자 우리 망미씨와 함께하십니다 아 미용실 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뭔 얘기했나요 아 오늘 원래 뒤에 촬영했어가지고 원래 했어야 됐는데 늦잠 자가지고 네 조금 밀려가지고 못 간다고 전화드렸어요 노쇼 네 노쇼 그래도 친한 사이인 거잖아요 아 몇 년 됐죠 아 그래 그럼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는 지역과 최근에 통화한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남두영 성우님께서 첫 번째 번호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첫 번째 번호 몇 번 망미는 뭘 뽑을까요 망미는 네 9번입니다 자 두 번째 행운의 번호 뽑겠습니다 이야 와 와 와 1 1번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참고로 샘디는 두 번 당첨됐습니다 와 대박 지금까지 하면서 어제도 당첨됐거든요 헐 확률이 진짜 괜찮아요 자 세 번째 마지막 나옵니다 행운의 번호 행운의 7 917 917 네 행운의 번호 917 나왔습니다 어 어제랑 좀 비슷한 거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당첨자 다섯 분 기다리면서 저희는 아 어디로 보내냐면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 보내주시면 되구요 고릴라는 번호 확인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요 시크릿 매직 들으면서 당첨자 기다리도록 할게요 네 듣고 오신 노래는요 시크릿의 매직이었습니다 어우 우리 짝짝이 분이 눈치챘는데 어제 제가 춤추다가 멘트 놓칠 뻔 했거든요 아 진짜? 너무 무화지경으로 쪄서 그래서 오늘은 멘트 놓칠까봐 일찍 춤을 마무리하고 들어온 겁니다 아 그러셨고 또 문아 중간에 저를 좀 놔주시길래 네 원래 빨리 놔줬죠 원래 더 늦게 놔주는데 우리 5821님께서 저 성우님 억지로 추는 거 아니고 진짜 즐거워서 추는 거죠 은근 안무가 맞아 라고 하셨는데 네 근데 저도 보면은 이제 춤을 또 배워오시고 싶다고 하더라구요 네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춤추는 친구들한테 이러니까 성공하신 거예요 아 아닙니다 보통 그냥 스칠 수 있는데 아 제가 춤을 배워오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구요 너무 흥이 높으시니까 제가 그걸 밸런스를 맞추려면 이거는 배워야 한다 오늘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몇 주 동안 이제 매주 오실 것 같아요 저한테 맞아요 다음 주에도 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다섯 명이 안 채워졌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요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채워서 7분을 당첨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71님께서 청담 임세열 어? 아 친구분인가 봐요 임세열 이렇게 한 거 보면은 아 친구한테요 네 당첨됐구요 자 춘천 병원 간호사님 네 4179님 4179님 당첨됐고 1794님 부산 이쁜여친 당첨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79에 축하드립니다 네 마북동 부장님 오 부장님의 통화 6971님께서 여의도 수학선생님 1279님 은평구 시어머님 김장하러 오래요 김장 시진이죠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또 당첨돼서 선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습니다 79919님 울산 동구 일산동 담당 과장님과 통화 업무 관계 굉장히 디테일하게 아니 주소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냈어요 그러게요 풀로 보내는 줄 알고 깜짝 놀랐어요 울산 동구 일산동 구구절절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 우리 당첨되신 일곱 분에게는요 버거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이렇게 퍼줄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광고 듣고요 저희의 본 코너죠 네 바로 쇼핑지오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어머 너 뭐 산 거야? 아니 설마 또 샀어? 웬일이니 웬일이니 할인 쿠폰은 쓴 거지? 이건 또 언제 산 거야? 이거 세일할 때 사두는 게 돈 버는 거잖아 오늘도 빠졌다 해나올 수 없는 쇼핑지오 자 평소 나의 쇼핑 근황을 공유하고 도대체 남들은 뭘 사는지도 알아보고 다양한 쇼핑 정보를 나누는 시간이잖아요 함께 해주실 게스트 본업은 성우입니다 아니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저도 많이 까먹어요 본업은 성우지만 부케는 쇼핑매니아 좋습니다 그냥 쇼핑매니아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하이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굉장히 특이하신 분인데 남두영 성우님 모셨습니다 우리 보라보면서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짝짝이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성우 남두영 다시 돌아왔다고 반가워요 보고 싶었어요 이럴 땐 성우님인데 이제 또 본업을 잊고 다시 부업으로 갈 건데 12월이잖아요 원래 다른 분들에게는 크리스마스날 뭐 할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데 우리 성우님은 뭐 살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 생각 안 해봤네요 올해 크리스마스 때 뭐 사지? 아 근데 아까 들은 제 목표를 들었잖아요 우리 성우님의 목표 그게 오늘 며칠이죠 오늘? 맥도땡땡이라는 햄버거 가게에서 그 버거를 사면 뭘 준다고요? 아 지금 스노우볼을 주는데 제가 또 스노우볼을 모아요 저번에 또 오르골존이 따로 있었잖아요 저희 집에 오르골존이 따로 있고 스노우볼존이 따로 있는데 이번 스노우볼이 또 맥날드 거기 쪽에서의 그 매장을 되게 예쁘게 스노우볼로 표현해 놨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칠리 뭐 뭘 먹어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걸 하면은 주길래 주는 건가요? 봤더니 스크래치 복권을 주네 아 그거 긁어서 당첨되면 나오는 거예요? 네 크리스마스 때까지 그게 나올 때까지 계속 먹기로 하겠습니다 햄버거를요? 네 그래야죠 자주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한 30개쯤 먹으면 되지 않을까 오늘도 먹고 왔죠 오늘도 드라이브스를 가면서 바로 목동 쪽에 있으니까 먹고 왔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분이십니다 오늘은 라떼 할인권이 나왔더라고요 아니 그냥 이거 햄버거 먹었을때 그냥 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판매하지 않죠 네 저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사고 또 안 오는 그 아쉬움을 또 방지하기 위하여 네 계속 살 수 있잖아요 스크래치가 나올 때까지 와 약간 어린이 햄버거 먹으면은 그 안에 딸려오는 장난감처럼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쇼핑 매니아들은 또 두 개 삽니다 전 두 개 될 때까지 살 거예요 진짜요? 다음에 햄버거 사다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혜수님께서 남두영 성우님 지난번에 성우되고 싶다 했던 초등학교 5학년 딸 사연 읽어주신 거 아 네네 기억나요 다시 듣기로 딸아이한테 들려줬는데요 너무 좋아했어요 이날 학교에서 영화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해당 영화 더빙 하신 분이 남두영 성우님 아 그랬구나 데스티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더빙 한 것까지 보러 가셨대 어떻게 타이밍이 그러니까요 성우가 꿈인 분들은 또 진짜 엄청난 분이신 걸 알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더 행복했겠다 맞죠? 따님 이름을 알면 좋을 텐데 네 해수님 따님 사랑해요 말레디 자 우리 참여 문자 소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읽어주세요 내가 요즘 산 물건이 뭐가 있는지 자랑도 좋고 후회도 좋습니다 잘 샀다 템 못 샀다 템 뭐든 괜찮아요 먹을 거 입을 거 주방용품 화장품 등등등 다 괜찮습니다 돈 주고 사는 거 뭐든지 오케이 아예 영수증 사진 찍어 보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이 산 물건을 바로 사진 찰칵 찰칵 찍어 보내주시거나 사연만 보내주셔도 됩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그리고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임팩트에 있는 소비를 하신 청취자분들께는요 저희가 선물도 쏘고 있습니다 빵야 빵야 자 이제 그럼 짝짝이분들의 문자를 기다리면서 임팩트 우리 최근에 했던 쇼핑댐 한번 가봐야 되잖아요 근데 저 오늘 좀 실망했어요 아 왜요? 너무 크기가 작아가지고 아 참 작지만 작지만 저의 소중한 컬렉션들이 이게 또 단연간의 컬렉션이 모여있는 집합체도 수지품을 갖고 왔어요 아 수지품을 말했네 네 수지품을 갖고 왔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럼 상당한 금액이 살짝 들어갔을 수도 있네요 금액은 뭐 얘 하나 자체는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꽤 비싼데 제품 대비 꽤 저거를? 하는 금액일 거예요 저거를 저 금액에? 왜? 아 벌써 혈압이 오르네요 아 우리 릴리님께서 성우님 잔디 슬리퍼 진짜 사셨나요? 어 잔디 슬리퍼는 그날 다음날 오전에 바로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왔다구요? 갖고 왔거든요 어머 오 진짜 이거 뭔지 갖고 온 줄 모르셨구나 아 아 퍼우 와 이거 다시 한번 짝짝이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좀 이따 이거 인별그램에 저희가 신은 거 사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우리 성우님이 직접 신어서 올릴 겁니다 자 일반 그냥 쪼리라고 하죠 그런 슬리퍼에 그 잔디가 잔뜩 깔려있는 약간 징그럽습니다 네네네 약간 코털 같은 그런 잔디 위에 이렇게 걷는 건데 잔디가 그리고 우두도 떨어집니다 많이 떨어져요 네 이건 약간 국산이 아닌 것 같고요 잔디가 두두두두 떨어지고 있고 이거 잔디 위를 걷는 기분인 거 맞아요?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축구 때도 원래 인조 잔디보다 천연 잔디가 좋다고 하잖아요 인조 잔디 같고요 끝나고 청소하고 가세요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많이 떨어지는데 자 그러면 일단 저번주에 얘기했던 걸 사셨고요 샘디는 이제 먼저 소소하게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인별그램에 뜨는 거를 막 샀다고 저 뭐 이상한데? 근데 안 쓰고 있는 그런 거 뭐냐면요 공항 검색대에 가면 걸릴 것 같은데 아 이거는 일단 저 뭐지? 이게 어 이거 근데 약간 좀 주사기처럼 보이니까 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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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샘디는 그런 거 아니고 이거는 인별그램에 떠서 산 건데 이를 하얗게 해준다는 아 맞아 미백 그때 한다고 미백 제품이 왔는데 이거를 아직 안 써봤는데 효과 있나요? 이것도 제가 인별그램 보다가 충동적으로 또 사버렸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또 소소하니까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제 각자 방마다 하나씩 있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약간 겁이 많아가지고 소화기 가정용 소화기가 그러니까 집에 한 10개 있거든요 아 10개야 집에? 네 10개 있어요 이거 안전을 위해서 꼭 집에 갖다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샘디의 쇼핑캠입니다 아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성우님 거 한번 볼게요 네 소화기도 저는 차량용에도 다 있고 다 있죠 당연히 갖고 다니죠 집에 당연히 있어야 돼 스프레이용 소화기하고 쇼핑지용 자 과연 굉장히 이제 지금 굉장히 필요하실 만한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다들 준비하시는 내년 초 준비하시잖아요 어떤 게 가장 필요합니까? 달력 그렇죠 네 자 달력 가져왔습니다 자 뭐 이거는 뭐 지금 브랜드명이 아니어서 그냥 밀리언에어 클럽이라고 지금 이름 지은 그 특정 회사에서 그냥 나온 이름 같아요 브랜드는 아니어서 이게 뭐냐면 제가 돈을 모아요 다들 돈을 모으시죠 잠깐 많이 이상하다 저축 본인만 돈 저축하나요? 네 저축이 아니고 저는 또 기념주화 약간 희수성 화폐 이런 것도 우표 아까 말한 스노우볼 또 모으거든요 네 요번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자주 사는 기념주화나 기념 그런 금화 은화를 파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럼 여기가 돈존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돈줘 돈줘 네 되게 오프라이니까 돈줘받네 자 어쨌건 요 달력으로 말씀일 것 같으면 전세계 각종 나라의 희귀화폐를 본떠 만든 희귀화폐 모양까지 그대로 떠서 만든 화폐 달력입니다 오 볼게요 오 궁금해요 자 2024년 버전이고요 쫙 보시면 처음권 짐바부에 100만 달러 이게 10만 달러였나 이거 되게 유명했던 고액권이에요 짐바부에 달러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보면 여기 실제 돈이 들어있죠 오 실제 안에 들어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아닙니다 한 4조쯤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위조화폐다 위조가 아니고 합법적으로 정식 공식으로 팜는 거라서 그렇죠 전혀 뭐 모조화폐입니다 각에서 쓰실 분은 아니십니다 그럼 오해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1빌리언 디나르 100만 천만 디나라는 거럼 크로아티아 화폐 이런 식으로 각 나라의 화폐들이 이렇게 각 나라의 화폐들이 있고요 못보신 짝짝이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인별그램에 따로 우리 잔디 신발이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문자가 좀 많이 오고 있는데요 한번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아연님께서 어제 약국 가니까 달력 주던데요 돈 주고 뭘 달력을 사요 돈 아깝게 제 마음이 이마음입니다 대신 말해주셔서 아연님 감사합니다 금액까지 들으시면 깜짝 놀랄 텐데 10만원 후반대입니다 아 진짜요? 네 전 컬렉션이라고 우리 고윤덕님께서 은행에서 받으신 거예요? 라고 하는데 아 그런 거 위조화폐 이런 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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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돈 이런 거 아닙니다 네 황미령님께서 전 달력은 은행에서 큰 걸로 받아와서 샀어요 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10만원 넘게 주고 저거를 샀다고 합니다 전 한국돈도 파는 거 있거든요 연결용 화폐라고 나중에 갖다 보여드릴게요 그것도 팔아요 오 근데 짝짝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무실하고 계세요 여러분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와 근데 이분은 굴하지 않으세요 아 그럼요 자 그럼 짝짝이분들의 쇼핑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919님 요고요고 인생템 쪽집게입니다 늘 갖고 다니면서 코털 세치등을 뽑고 가끔 가시가 몸에 박혀서 터줍니다 쓸모가 진짜 짱입니다 어? 사진은 없다고 하는데 그냥 쪽집게래요 너무 사랑하고 있나봐요 아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저도 귀후비계를 다음 주에 갖고 올까 생각났어요 기후비계 수집, 몸, 집 기후비계를 여러 개를 갖고 계세요? 한 40개 있는 것 같은데 왜? 왜? 감사합니다 우리 8919님 그건 도둑 많지? 그럼 쪽집게처럼 저도 기후비계를 다음 주에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6125님 연말도 되고 친구들과 집에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게임도 하려고 인터넷에서 거짓말 탐지위를 샀어요 먼저 실험해보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하면서 이거 굉장히 많이 해보잖아요 손 위에 올려서 전기통하는 거 당연히 있으시죠? 저는 몸에 음이온이 많나봐요 전기가 생각보다 정수리까지 와가지고 거의 아찔하게 기절할 정도 그래가지고 이게 제일 무서워요 그 손에 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동 이미 다 거짓말이야 긴장을 너무 해가지고 아 그니까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이거 살만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좀 아플 수 있어가지고 이거 말고 옛날에 그 악어 이빨 이거 있잖아요 악어 이빨 누르기 이런 걸로 하시면 돼요 아 거짓말을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거 아닐까요? 코가 잠깐 코가 저번주보다 길어진 것 같아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다음 5415님 반건조 오징어 10마리 주문했어요 저도 사봤어요 버터 살짝 바르고 구워서 청양고추 마요네즈 찍어먹으면 야식기의 에르땡스죠 맥주랑 밥마다 먹으려고요 반건조 오징어 이거 인별에 많이 팔거든요 아 그래요? 샘니는 다른 거예요 샘니는 생선을 그렇게 종류별로 사요 연어 고등어 삼치 약간씩 달라 겨울이 나는 슈바인 학생 뭐 이런 거 사거든 아 진짜요? 집에 있어 아직도요 근데 이런 거는 냉동 보관할 수 있으면요 굉장히 요긴합니다 그래서 너무 잘 산 것 같은데 이런 건 뭐 진짜 오래 가더라고요 저도 6개월 이상 두고 먹은 적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현보로님께서 요가를 다니다 다리찍기 하는 강사님 모습에 꽂혀서 30대 후반인데 일자 다리찍기에 도전했는데요 도저히 혼자 감당하기에는 힘들어서 다리찍기 도구를 샀습니다 일자 다리찍기 두 달 후 완성할 거예요 매일 요 도구에 힘을 받고 있어요 하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 이거는 삼각대 아니죠? 삼각대 모양 같기도 하고요 예전에 그 줄이를 튼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살짝 보면 고문기구 같기도 하고요 모양이 그닥 좋지는 않은데요 사실 근육에 가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게 고문이 되기도 하고 스트레칭이 되고 자극이 되기도 하는 것 때문에 기구가 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확히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삼각대처럼 생기긴 했는데 약간 어린이들 젓가락질 할 때 교육하는 젓가락질 있잖아요 손가락 끼워서 하는 거 약간 그런 모양으로 생겼습니다 낚시태 같기도 하고 네 쇠로 돼 있고요 다리 찢어지시나요? 다리 저는 찢어지죠 어? 이따가 우리 중간에 쉴 때 한번 보여드릴까요? 저도 잘 찢어져요 찢어져요? 근데 저는 지금 좀 굳어가지고 제가 다리를 찢지만 허리가 나가더라고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렸을 때 억지로 찢어버린 거예요 저는 또 연극영화과 준비를 했으니까 아 맞아 다리 저거 도움될 것 같아요 저 기구 가운데를 누르면요 다리를 벌릴 수 있게 도와주는 거라는데 굉장히 고통스럽네요 김태우님께서 전 주지수 6년 차인데요 60만원짜리 명품 도복이 있거든요 아내 몰래 질렀는데 도복 오기만을 기다려요 명품 도복을 입었을 때 쫙 달라붙는 그 느낌 사진이 있나요? 저 너무 궁금한데요 60만원짜리 도복은 어떤 건지 굉장히 궁금한데 사진이 없대요 이런 거는 사진을 미리 캡처해서 보내주셔야죠 왜냐하면 이걸 보고 살만하네요 라고 할 수도 있고 어머! 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저희가 욕할까 봐 안 보내주신 것 같아요 사진을 이런 건 근데 저는 굉장히 비추네요 도복은 우세 운동할 때 쓰잖아요 소모가 엄청 될 텐데 아까워서 어떻게 달게 하려고 저거 맞습니다 자 2200님 똑딱이 단추 달린 무릎 담요 샀어요 그냥 무릎을 덮어도 되고 망토처럼 입어도 되고 특히 허리에 둘러주면 배부터 다리까지 따뜻한 게 너무 좋아요 샘디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있죠 그럼요 역시 모자 달린 것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저는 빨간 망토인데 게임업체에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하나를 받아가지고 또 한번 써봤는데 집에서 이게 그냥 속옷바람에 입고 뛰어다니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진격의 거인인가요? 비슷해요 샘디 같은 경우에는 저거 한 3개 정도 있어요 맞아요 이거 다 갖고 있어야 되고 굉장히 편합니다 똑딱이 있는 거 없는 거가 야외에 있을 때 차이가 많이 나요 맞아요 손을 덮을 수 있냐 또 손을 프리하게 쓸 수 있냐 이게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주머니 있는 것도 있고 자 그러면은 저희 4부에서도 계속 이야기 나눠볼 거니까요 저희는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듣고 오겠습니다 따뜻한 오후의 햇살 같은 너 매일 너와 함께 떠나고 싶어 파란 하늘만큼 두근거리는 하루 하루 맞을 수다 타임 박생이의 수다가 체질 네 4부 시작했습니다 와 보라로 보시는 분들은요 많이들 이제 비웃으셨는데 그러게요 그 천은경님께서 보라 봤는데 저번에 그 양말 구매하셨네요 손에 손 오 그러게요 이거 뭐 구매한 건 아니고 지금 뭐 멀밀히 따시면 지금 보신 저희 팬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오 팬분이 너무 귀엽네요 진짜 네 지금 사진 띄워주고 있는데 네 네 저에게 저렇게 양말 신고 찍었는데 저기에 저 잔디까지 실으니까 너무 추한데요 저러고 데이트 나온다? 그럼 바로 이별입니다 잔디 슬리퍼에 그 손에 손잡고 양말을 하고 했고요 이거는요 저희가 인별그램에도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의도치 않게 연인 사이처럼 찍혔어요 왜냐면 저희 손을 직접 잡은 게 아니라 양말들이 손을 잡았거든요 커플템으로 살만하다 저거 재밌겠다 저걸로 선물로 사오면 바로 또 이별입니다 곧 크리스마스 앞두시고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별하고 싶다면 해주세요 저희 짝짝이분들의 쇼핑템 문자도 많이 왔습니다 3912님께서 돌로 된 찜질팩 너무 좋아요 추울 때 껴안고 자거나 어제 남편이 허리 아파서 찜질했어요 친구 추천으로 잘 산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찜질팩을 보여주시는데 아 돌로 됐다고요? 동그란 원판에 안에 돌로 돼 있게 코드 꼽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크기가 가늠이 안되네 저거만 찍어가지고 저게 어느 정도 크길래나 머리 정도 되나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돌로 되면 조금 무거운 거 아닐까요? 차다 가위 그러니까 약간 가위 눌릴 것 같아요 자 1948님 착시 기모 스타킹 샀어요 이게 뭐지? 기모? 겨울에도 치마는 입고 싶은데 춥잖아요 따뜻하고 이쁜 기모 스타킹인데요 맨다리에 얇은 스타킹 신은 느낌으로 신을 수 있어요 너무 따뜻해요 치마 있는 분들 이거 꼭 써세요 블랙 커피 색도 있습니다 그냥 겉에서 보기엔 일반 스타킹 같은데 그냥 착시 기모 스타킹이요 어떤 착시인거지? 아 살색인데 안 입은 듯한 느낌의 그 착시인가 보다 시스루 느낌일까요? 근데 겉에서 봤을 때 스타킹인데 사실 안에 보면 기모가 돼있다 그러니까 바지처럼 그렇게 돼있는 건데 그냥 얇은 스타킹처럼 보인다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리 두꺼우신 분들은 이런 거 괜히 잘못 신었다가 더 두꺼워 보이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다리 얇은데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은 굉장히 꿀템이 될 것 같습니다 전사랑님께서 저는 배워머 샀어요 뭘 배워? 배가 너무 배우는 게 아니라 배워머요 배워머요 배가 너무 차고 자주 아파서 알아보니 배를 따뜻하게 하는 워머가 있더라고요 사서 착용 중인데 신세계입니다 착용 후 배도 따뜻하고 안 아프네요 겉옷 안에 입는데 입은 표시도 안 나고 너무너무 좋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팔워머, 목워머가 있는데 배워머가 또 따로 있나봐요 신기하네요 4182님 저는 머그컵 데워주는 거요 USB로 꽂아서 먹음 따뜻하게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종이컵도 안 쓰게 되고 좋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 머그컵을 그 USB로 꽂은 그 밑에 판 위에 올려두면 데워지나 봐요 저거 샘디님 저번에 갖고 왔던 냄비 그거는 비슷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가져온 냄비보다 저게 더 유용할 것 같은 게 뭐냐면 저거는 약간 그 밑에 판 위에 올려두면 데워지는 거여서 그대로 이제 입에 갖다 대면 전기가 통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올리면은 따뜻해지고 다시 떼서 마시면은 이렇게 그냥 컵이고 파란색은 뭐지? 조명이 있나? 아 불 켜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전원이 켜져있다라는 느낌이지 않을까요? 오 저거 선물용으로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추천합니다 오 7378님께서 돌솥비빔밥 해먹고 싶어서 구입했어요 인덕션에도 사용 가능해서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살짝 누른 밥에 숭늉도 해먹고 밥도 너무너무 맛있어요 밥만 맛있어도 식사시간이 즐겁잖아요 라고 하셨습니다 오 돌솥비빔밥? 샘디는 그 뚝배기 샀거든요 오? 아 또 그쪽에 뚝배기는 그럼 뭐가 또 전기로 꼽나요? 아니요 그냥 그것도 인덕션이나 불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뚝배기에 직접 끓이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데 끓여서 뚝배기에 옮겨 담아야 되더라고요 그래야 모양이 이뻐요 저것도 아 저거 한 번 사용하고 여러 번 사용하실지 그 가성비를 좀 따져야 될 것 같긴 한데 이쁘긴 하다 네 맞습니다 정승희님 저희 집 천장에 매입등이 나가서 인터넷에 주문했는데 크기 완전 미스 망했어요 반품비가 더 들어서 반품비 못하고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네 어떤 거 아 천장에 매입등이 나갔다고요? 근데 이게 등이요 진짜 어렵게 생긴 게 있어서 샘디도 지금 화장실 등이 나간 지 2주가 됐는데 제품을 원으로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못 구하고 있어요 이 제품들이 이제 인테리어에 너무 신경 쓰다 보면 나중에 소모품들이잖아요 그때 교체가 안 될 때 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전구 있잖아요 그 책상 그 책 볼 때 하는 전구 어차피 제가 책을 안 보니까 그 책 보는 용으로 샀던 그 전구를 화장실에서 쓰고 있는 지 2주째입니다 이런 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대체해가지고 다른 인테리어 품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저 그런 거로 많이 바꿨어요 기존 품들을 소모됐을 때 보셨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 집에 와서 한번 갈아주세요 자 우리 3912님께서 아까 황토 스턴 찜질기 그거 18cm 정도라고 하네요 그 정도면 괜찮겠다 너무 좋은 것 같네요 안 무거울 것 같고 자 그러면 저희는 바로 코너로 고고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아까 2267님께서 명품 도복이래 아 그게 사진이 왔다고 하는데 어 그냥 검은색 도복입니다 샘디 눈에는 죄송해요 네 저 주지스 뭐 가문이나 굉장히 좋은 브랜드나 그런 쪽이 있겠죠 저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요 저희는 모르지만 그 계열에서는 또 우와 저걸 샀다고 할 겁니다 네 초록색의 검은색 도복 네 건강하게 운동을 저 도복 입고 열심히 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내주셔서 아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귀찮으신데 또 보내주셔서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코너로 고고스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피디 고민의결 살까 말까 고스톱 가볼까요 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그동안 구매했던 것들을 소개했다면 이제부터는 살까 말까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죠 자 연기 까볼께요 자 연기 까볼께요 아아 우린 고민 적에 빠져있어 우린 이제부터 이 지독한 지름신의 공격을 피해야 돼 힘내 우리의 한계에 도전해보자고 자 도전 어 저기 지름신이 쫓아오고 있잖아 자 빨리 뛰자고 이번에 적을 또 사면 너 한달 동안 도났게 되는거 알지 정신 바짝 차려 나만 따라오면 된다고 그래 잘했어 넌 할 수 있어 하루에도 수십번씩 지름신의 공격에 빠져 아 살까 아니야 안돼 고민하는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단호하게 결정해드립니다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언제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기다리는 동안 슈퍼주니어 유 듣고 올게요 후후 6903님의 사연입니다 운동선생님이 애플사이다 비니거 그러니까 쉽게 말해 사과 식초로 먹어주고 식당관리랑 운동하면서 체지방만 2kg가 빠졌다고 하던데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요? 살까요? 말까요? 자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고! 이번엔 천지윤님의 고문입니다 저는 옛날 우표를 모읍니다 근데 이번에 누가 채소마켓에 옛날 우표책 모았던걸 왕창 팔더라구요 80년대 우표 희기본이라 사고픈데 30권을 일괄로 사야한다고 하네요 집에 둘 데다 없고 꽤 비싼데 그래도 살까요? 자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스톱! 어? 자 다음 바로 이혜님의 고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저희 집 애들한테 산타 할아버지 옷을 입고 이벤트를 해주려는데요 다섯 살 여섯 살 연년생인데 제가 입고 나타나면 안 속을 수도 있어서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 살까요? 말까요? 자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고! 자 다음 0740님의 고민입니다 제 차에는 핸들에 열선이 없어서 일명 핸따가 안됩니다 열선 핸들 커버가 있더라구요 근데 꽤 가격이 나가서 살지 말지 고민이에요 살까요? 자 우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고! 자 오늘의 쇼핑 고민은 여기까지 모두 정말 고생 많았어 오늘의 미션 완료 네 살까 말까 고! 스톱! 사연들 소개해봤는데 다 고를 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렇네요 굉장히 오늘 거의 직진남이네요 연말 연시답게 훈훈한 사연들이 많이 있네요 아니 쇼핑을 안되면 안된다 말리긴 해야죠 그러면 하나하나 볼게요 저희가 좋습니다 첫 번째였죠 애플 사이다 비니거 그러니까 사과 식초를 살까 말까라고 했는데 둘 다 사라고 했습니다 아니 이 단어 자체가 난 처음이야 이런 단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처음 듣는데 애플 사이 비니거? 요새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만드는 게 또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과 식초 자체가 건강에도 좋구요 또 이런 거를 먹어봐야 내가 또 이러 열심히 하는구나 잘 맞는구나 아니구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금액이 아니니? 먹어봐라 그쵸 오늘 사연은 저는 다 저와 관련이 돼있고 제가 또 좋아하는 거라서 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저 어릴 때 지금도 그런데 그 뭐지? 오이냉국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말아먹는데 식초를 큰 술로 한 열 술로요 그러면 남들은 코가 찔려 못 먹는데 저는 그걸 밥을 말아서 맛있게 얼음하고서 먹어요 식친 걸 진짜 좋아요 오우 진짜요? 그러다 보니까 사과 식초 좋죠 오우 맛이 있어서 아니 세상에 이거는 세상에 이런 일이 한번 나가는 게 예전에 그 퐁퐁 막 이런 거 세제 드시는 할머니 나오시고 했거든요 약간 이런 것처럼 식초 먹는 성우 해가지고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냉면 먹으러 가면 동료 지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야야야 그만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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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근데 대신 남들이 뺏어먹진 못하겠네요 혼자 잘 먹죠 다행이네요 그래서 저는 식초에 굉장히 애호가기 때문에 고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천주연님께서 옛날 우표를 모은다고 했는데 희기본이라 30권 일괄로 산다 샘디는 그냥 스톱이라고 했는데 목소리 톤도 달라졌어요 아까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원래 제 기준으로 치면 노 스톱입니다 왜냐하면 컬렉션은 자기가 모을 때 매니아로서의 만족도가 있는 거지 이거는 스톱인데 왜 그러냐면 저는 제가 30여 년째 모으고 있거든요 우표를 뭐 다 모은 데니까 약간 저 뭐 공상허원증이야 뭐 다 모은 데 하는데 진짜 다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갖고 올 건데 우표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표는 기념 우표를 왜 만드느냐 각각의 그 이벤트나 중요하게 기념해야 될 때 말고도 기념대하기 때문에 인생에 인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지표를 밟고 있기 때문에 모아야 됩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거 허원증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아니더라고요 사진으로 봤어요 아예 요즘 우체국에서 그런 게 있어요 그냥 정기결재로 카드로 하게 바뀌어 놔 가지고 2년째 너무 좋아요 그냥 발송이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거는 사십시오 네 그랬다 안 팔리시면 사셨다가 후회되시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서른 걸 생각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올리시면 자 그 다음에 8521님께서 크리스마스 5, 6살 연년생인데 산타 할아버지 옷을 입을까요 말까요 라고 했는데 저희 둘 다 만장일치로 입으라고 했어요 아 그럼요 속으면 아이들에게 정말 큰 이벤트가 되는 거고 안 속으면은 그냥 웃는 해프닝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좋고 예쁜 한마디로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이벤트나 선물은 받는 사람이 기쁜 게 아니고 준비하는 사람이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셔야죠 오 좋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거든요 아 그래요 이렇게 준비하고 해주는 과정을 또 좋아하니까 받을 거에 대한 기대감과 행복함으로 준비한 사람이 아름다워지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들어오신 짝짝이 분들을 위해서 공익광고 채널 아닙니다 지금 공익광고 아니고요 남두영 성우님께서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네 네 번째였죠 0740님께서 핸들에 열선이 없어서 핸따가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까요 말까요 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 둘 다 사라고 했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해요 저는 진짜 신박한 것 같아요 여기서 너무나 많은 걸 알고 가 이런 게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어 참고로 최근에 제가 알았는데요 제 차에 핸따가 없습니다 어? 어? 요즘 거의 다 있지 않나? 제 말이요 오 거의 힘든데 추울 때가 오래 그러니까요 너무 실망했고 어 그래서 샘디도 오늘 정말 큰 걸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보다 너무나 단순한데 생각 못했던 아이템이 곳곳에 많고 어 진짜 박수쳐서 정말 이걸 많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아 그쵸 우리 0740님 지금 듣고 계시는 핸따가 없는 짝짝이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이거 다 같이 한번 서칭을 해보자고요 저희가 또 사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코너는 진짜 아닙니다 그냥 본인에게 이득이면서 하는 거고 아니면 많은 코너지 저희는 절대 이렇게 유도하지 않습니다 조언을 해드리면 저는 열선 안에다 내장하는 거 시공까지 한번 알아봤거든요 네 몇십만 원 정도 해요 네 근데 그거보다 좀 싸다면 한번 기회비용으로 비교해보셔서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살까 말까 또 의견들이 또 많이 있는데 하나만 먼저 읽어드릴게요 자 이혜주님께서 바디드라이기 살까요 말까요 여름부터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어요 겨울에 씻고 나오면 추우니까 바디드라이기 위에 올라서면 온풍으로 뽀송뽀송하게 말리고 옷 입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귀찮아서 안 쓰게 될까봐요 이거 알고 계시죠? 나 지금 처음에 뭔가 했는데 바디드라이기에는 몰랐는데 뭔지 알아? 체중계처럼 생겼는데 올라간 그거 그게 바람 나오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사실 드라이기로 중요 부위나 말리시는 남성 여성 여성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접히고 닫고 겨드랑이 이런 곳들이 세균 번식이 쉬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주위에 괜찮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요 조금 고가라는 얘기 들었는데 금액을 모르겠네 제 기억이 요즘은 안 찾아봐가지고 고갈 것 같긴 한데 우리 3917님께서 탄산수 제조기 사려는데요 탄산조화는 제가 너무 많이 사용해 많이 먹을까봐 아내가 걱정합니다 건강이 안 좋은 건 아니지 않나요? 근데 이런 거 저는 덩손이라 그런지 이런 거 잘 안 해먹고 비율 조합 이런 거 진짜 못해가지고 식초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한 통 다 넣고 먹고 그래서 좀 본인의 손이 좀 제조력이 있다 싶으시면 사시고 아니면 탄산수 요즘 좀 금액이 많이 비싸진 않잖아요 그때그때 샤드시로도 좋을 것 같은데 아니면은 플라스틱이나 페트백 이런 거 안 나오니까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이거는 뭐 알아서 이제 저희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잠시 광고 들으러 갈게요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우리 짝짝이 분들께서 또 우리 남도영 성원님 왔다고 질문 폭탄 난리가 났어요 자 1004님께서 저 내복 입었는데 답답해서 티팬티 샀어요 네? 티팬티요? 도영님도 티팬티 산 적 있나요? 아 근데 저는 사실 쓸 것 같은데 궁금해서라도 있어요? 어 아니요 저는 이렇게 좀 답답한 걸 싫어해가지고 네 요즘 보면 이거 남성 내복에 그 팬티 기능까지 올인원 돼 있는 게 있어요 이 덧대져가지고 딱딱딱 돼 있는 게 그런 게 있어서 편합니다 약간 저랑 비슷하네요 샘디는 사각으로 된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쉽게 알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근데 오히려 그런 게 좀 편한 것 같아요 티팬티 이런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뭐 되게 통풍 잘 되고 등등등 있는데 여기다가 팬티 입고 내복 입으면 정말 답답해져요 아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누구한테 걸리기라도 해봐요 아 끔찍하네요 자 김민주님께서 자 전 크고 넓게 펴지는 머플러로 둘러싸워매는데 따뜻해요 왠지 요 담요 하나 사고 싶네요 네 오늘 방송 듣다 보니까 사고 싶은 충동이 뿜뿜 돼서 안 되겠어요 내일 집 앞에 택배 박스 가득 채워져 있어 남편 기절하는 거 아니신지 아 오늘 소개되었던 그 아까 똑딱이 망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짝짝이분들 다시 한번 저희가 말하지만요 저희는요 사라고 부추기는 코너 전혀 아닙니다 본인들이 듣고 사겠다는 걸 저희가 어떻게 말립니까 이렇게 알찬 지식을 얻어갈 수 있다 네 저희가 또 조언은 해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써보고 미리 겪어본 조언들은 할 수 있으니까 네 좋다 안 좋다 정도만 나머지는 짝짝이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정관희님께서 아내랑 딸이 꼬불꼬불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요 찾아보니 가정용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가 있더라고요 살까요? 말까요? 야 이걸 왜 생각을 못했지? 아니 뭘 생각을 못했지 해요 나는 왜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고통을 주냐 이겁니다 가정용 소프트 아이스크림 기계 있었구나 근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딸아이의 정신건강과 약간 체험 이런 경험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전 저한테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 아 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아 오케이 사야겠어요 아니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우리 남정성어님은 여기 와가지고 돈을 내고 라디오 진행을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얻는 게 너무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재밌겠다 이거 다음에 사서 진짜 가져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갖고 와도 좋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어떻게 오늘 소감 빠르게만 얘기해주세요 짝짝이들과 함께여서 너무 즐겁고 샘디와 함께여서 너무나 행복한 일주일입니다 다음 주까지 또 살아갈 원동력으로 넘어갑니다 사랑해요 샘디 사랑해요 박수채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도 같이 샘디랑 수다 떨어요 안녕 안녕